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사랑이는 배 먹어봤어? 어 진짜 맛있어? 나 사과 먹어야겠다 사과 아 그래? 이거 사과를 사과를 먹어봤어 사랑이 언제? 할머니 집에서? 언제? 설날에? 어 진짜? 시영이는? 언제? 설날에? 할아버지 집에 갔어? 그러면 이거는 뭘까? 모르겠지? 이거는 좀 어려운데 포도야 포도 알아? 포도 알아? 나 포도 먹어봤어 포도도 먹어봤어? 사장님이 포도 먹어봤어? 아 진짜로? 야 좋겠다 초록색도? 어 선생님은 80밖에 못먹어봤는데? 나 먹어봤는데 큰이네 그러면 배는 어디에 달려있어? 배가? 배가 어디에 달려있어? 나무에 어 맞아 배는 나무에 달려있어요 사과는? 사과도 나무에 달려있어 포도는? 포도도 나무에 걸려있어 그러면 나무가 총 몇대 포도 마가 먹을까? 어 먹고 갈대 사랑하는 것을 먹어갈대 어 그러면 나무가 총 몇그루에요? 어 나무 세 어 세개 세개 나무는 세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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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나무는 하나 둘 셋인데 이건 새구루라고 말해요 하나 둘 셋 새구루 하나 둘 셋 하늘 하늘이에요 하늘은 무슨 색? 파란색 아 맞아 치현이 파란색 구무문? 구무문이 하얀색 아 하얀색 여기 보면 까마귀가 엄청 날마하고 호두하고 배를 조각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무에서 이거 사과하고 배하고 호두 짝이더니 얘가 뭐 좀 가져가려고 하는거에요 뭐? 안되지? 그러면 이건 뭘까? 사과 맞아 사과 이거 알 수 있어요? 사과 사과는 이건 뭐래요? 네 아 맞아요 이거는 어 이것도 사과인데 이건 빨간색 사과 이건 녹색 사과 사과도 빨간색이 있고 녹색이 있어요 이건 아까 뭐라고 했지? 토너 아 맞아 토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까마귀 응 까마귀 그러면 사과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에 자유들이 이렇게 주롱구롱 걸려있어요 사과 이거는 이거는 뭐에요? 푸른색 사과 아 푸른색 사과 푸른색 사과 푸른색 사과는 푸른색 사과가 나무에 사과를 올려줄거야 네 사랑이? 우리 사과 이거 그렇지 그렇지 파란색 이거 어 맞아 포도는 파란색 파랑이 계속 올려놔도 돼요 우와 잘한다 잘한다 응 배는? 배 어 여기 배 있어요 여기 배 응 사랑이하고 시작해가지고 나무에다 다 발 달아봐야 돼 됐다 이거 이거 사과 사과는 맞아 빨간색 됐다 다 달아야 되는데 다 다 달아야지 까마귀랑 동생하는데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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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제 사랑이가 한번 응 이거는 사과 응 맞아 이렇게 맞아 이거 이거 자 이렇게 이거 어후 어떻게 생각할까 사랑아 하나 둘 셋 요거는? 하나 둘 셋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네그루가 있어요 네그루가 있는데 싸막이가 요렇게 이렇게 과수금길로 갈거에요 그래서 까마귀가 이렇게 해서 까마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가면 까마귀가 이 과일을 다 가져가는거고 아니면 시영이랑 사랑이가 주사위를 젖어서 빨간색이 나오면 사과를 가져오고 그럼 이 녹색이 나오면 뭘 가져올까 아 맞아 하나 요거는 아 아 그래 요거는 응 이거 아 야 감동이야 이거는 다행히 갖고 오는거에요 근데 과일을 따면 과일을 추악해서 여기다 놔주는거에요 무슨 얘긴데 시영이 주사위 자 까마귀 하나 둘 셋으로 내 다섯번 나오면 지는거에요 다 따는거네 주사위 돌려요 어 모란색이다 어 모란색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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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사랑이 오 바구니다 바구니하는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사랑이 어 아무거나 원하는거 하나 가져가면 아 아 잘했어요 시영이 파란색 뭐에요 우리 파란색이 파란색 파란색 어 무슨색이에요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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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구니다 바구니는 어떻게 해야돼 아무거나 하나 넣어도 돼 아무거나 아 아 포도를 넣었어요 으 나랑 파란색 시영이 이거 시영이 차형 지영이 이거 뭐 지금 우 s 큰일 뒤 얍 아 옳 바구니나 오 어떤건일까 나중에는 바구니나오면 많이談Is need book 긁는것 에 과연 차례네요 나 빨간색 사과 넣고싶어? 사과 넣고싶어? 자 어? 바구니다 어떤거 넣을까 나중에는 바구니 나오면 많이 입는것부터 넣는것도 좋을것 같아 사과나는데 자 아 까마귀 나왔다 까마귀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지? 사랑아? 까마귀 나오면 가수원 한칸 봐야죠 이제 까마귀는 하나 둘 셋 넷칸 남은거에요 뭐라고? 사랑이 한번 해볼까? 하나 둘 까마귀 까마귀가 두사이로 네개 더 나오면 까마귀가 다 가져가서 사랑이하고 시영이가 지는거에요 까마귀 전하고 이제 안돼요 어? 파란색 파란색은 다 땄으니까 이제 시영이는 이제 못하는거에요 사랑이 줘야지 사랑이 줘요 사랑이 줘요 응 어? 뭐 가져갈거에요? 맞아요 아 잘한다 무슨색? 노란색 응? 연주색 노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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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란색은 아까 다 해버려도 더이상 가킬게 없어요 사랑이 파란색 막 또 파란색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사랑이 사랑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 두 개 밑에 타하는거에요 오케이 빨간색 빨간색 그럼요 이거 몇개 남았어요요 사랑이 하나 이거는? 하나 하나씩 남았어요 녹색이다 녹색이다 이제 한 번 남았어 사랑이 아 못 가져간다 녹색이면 까마귀다 까마귀 하면 어떻게 남아야 돼 한 칸 다야죠 사랑이 언제 몇 칸 남았어 응 세 칸 맞아 세 칸 남았어 자 치욕이 이제 굴려 오 빠른 새끼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네 나비타